축하드리겠습니다. 저희 별빛향기 연주단에서 첫 번째 준비한 곡은 사제동행 동아리 굽니다. 이 동아리는 주 1회 모여서 선생님과 학생들이 매주 목요일에 2시간씩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 들려드릴 곡명은 걱정 말아요 그대입니다. mostra가 그 한 명의 주 1회 모여서 선생님과 학생들이 매주 목요일에 2시간씩, 내 아픈 기억을 모두 드릴게요 내 아픈 기억을 모두 드릴게요 신앙도 주신 신앙은 그러지마 온다니의 은혜의 은혜의 아픈 기억을 모두 드릴게요 아멘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연세초등학교에서 두 번째 준비 항목은